에피소드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에요 야 아잠아 근데 뭐하냐? 아 아잠아 병원같지 참 아 어쩐지 허전하더라 야 카르마 어떡해 예스 병창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더 좋은거 같애 직결이 뒷보식이 지급한 중은 잔결로 한번 내가 찢어볼테니까 안찢어지면 안야돼 법이 있어야 현실이 유지 라스리안 오움비 파악돼 적응형이 그거야 너가 템 AP사냐 AD사냐 그거에 따라 올라가는 그거 유남생 유남생 어 어 어 이 친구 롱푸드는 뭐야 롱푸드 콩콩이야? 이거는 뭐하자는거야 도대체 이거 원딜러 아닌거 같은데 개념이 없네 저거는 너무 심했는데 뭐지? 이건 이건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 그니까 말이 안되는데 저 룬이랑 저 템이?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잡 라스리안 오움비 야 랭가 어디필까? 총 레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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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흔적을 남기기 말이야. 그 애송이의 흔적은 지공 관계에 없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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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바텀이다 이건 바텀이다 이거 진짜 바텀이다 왔다 왔다 알리포션 먹는다 알리포션 먹는다 몰라 확실하지 않아 근데 바텀 이거 우리 오면 위험해 맞는 거 같은데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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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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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하나 놓고 조심해야 돼요 맞는 거 같은데? 아 근데 이거 어 애매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 거면 얘네가 지금 막 풀떡큐로 막 방 끄면은 어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잡는 거 아니면 어어 아 알리피 다 찼어 아야 아 라인 좀 빡 뺐네 근데 형아가 한빈 호호 허호 사엘 사 야 알리 띄웠다 괜찮냐?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알리, 알리 풀도 있을 수 있거든? 아 야 이거 저것 좀 아니었는데? 살았어? 와 톱날단검이다 저거 미니언 맞으면서 날라오면 그냥 머리 깨진다 아잇 예스라고 했어야 되는데 머리 깨진다 머리 깨진다 잼날단검 어우 나 그거 효과는 읽어봤는데 수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 야 이거 근데 너무 무섭다 좋긴 한데 잠깐만 야 랭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? 거기 있을 것 같, 없을 수가 없는데? 아 랭가 바텀인가 봐 그래?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와 지렸다 그냥 완벽했다 야 바텀도 와봐 바텀도 와봐 아 어 이거 큐맞으면 오케이 오케이 큐맞으면 죽겠는데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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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저거 막고 죽었으면 진짜 짜릿했을 것 같은데 앗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물 좋네 눈물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네 앗 여기 고양이가 여기 그거 있어 고양이가 욕하고 있어 노플이네 저거 이건 진짜 이제 바텀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점핑 한번 찍자 야 괜찮아? 괜찮아요? 야 쟤 실패했는데 쟤 왜 절로 밀었어? 어? 와 에반데? 나를 너무 에바였는데? 너 그거 죽은 건데 왜 절로 밀었대? 완벽 흔들리지 마라 열 에너지 흐어! 흠 흐어! 흠 흠 흠 흠 흠 흠 슬프나? 뭐 슬프나 그러나? 왜 따라오지? 어 마주실 아 아 이거는 좀 아 후니야 그거 너무 큰 그림 아니냐? 쟤 노웅이긴 해? 아 이 퀄 너무 아쉬운데? 야 이거 뭐야 야 도끼 거느라 도끼 거느라 도끼 거느라 도끼 거느라 도끼 거느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노플이야 노플 노플이야 혼내줘 오케이 야 잡아 어? 어? 너? 각 잘못봤어? 와우 홍진영 애교 아시는 분 야 살려줘 야 얘 피가 천인데? 피가 천인데 방어가 없는데 이 친구? 근데 이거 어? 아 이거 알리 오는데? 알리 오는데? 아 알리 안 왔다 세상에 야 이거 나를 갔는데 그렇긴 해 나이스 야 나 그거 궁궐이 곧 되거든? 인정쓰? 야 나 킬 좀 안 내냐? 그럼 뭐 되는데? 콩콩이? 작발한 데만 야 근데 마전보다 안 죽었겠다 저거 아우 아오 아오 말자 재미있어 보인, 야 너 괜찮아? 있겠지? 으악 아이씨 나를 움직이게 하는건 과거가 아냐 나다 나다 난리 때문에 이렇게 갔어야 됐어 야 이거 잡았어 잡았어 어 아쉬운데 나 이 아 오케이 오케이 1대4 인정 인정 근데 쟤 방어가 아예 없는데 야 얘 노궁이거든 몰라 여기 풍 있다 야 그 차이버다 범죄단 범죄단 ㅇㅇ 범죄단 잡은 범죄단 따 범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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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안될 것 같은데 자 빠졌어요 일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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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안 아 아 아 아 폭박 얘 야후가 뭐 무조건 되나 망말이 너무 심하다 야 우리 친다 야 어 우리 쳤어 아 이거 뺏긴 거 같은데 야 신드라 못 빠졌냐? 허허 잘 가시고 으허 야 우리 농구 감독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? 온딜 하신댔는데, 온딜 하신댔는데 별꼬쥐 하신댔는데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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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메 저 이북 빨라지는데 아 못잡았잖아 어허 리포 노플 신리라 노플 카르마 쪽 같은데? 야 뒤테리다 야 이거 아 르반자 뭐해 거기로 죽으면 어떡해 먹어야지 야 자르판 화나는데? 야 쟤 뭐 못가냐 아 ㄹㄹㄹㅇ 안녕 아 얘 혼나 으 으 으 으 으